가요팡팡 제20회 3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. 자 다음 무대는 너무나 뜨거운 무대 열정적인 무대에 보여줄 가수죠. 우정숙의 미운 사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단 말을 왜 했나 알짝 빈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물에 젖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단 말을 왜 했나 알짝 빈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물에 젖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미운 사내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감사합니다.